1. 이사야 14장 24-32 아수리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하신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왁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27절에는 만군의 여왁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랴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떨어뜨리고 이제는 남유다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는 아수르를 향하여 내가 아수르를 파하고 짓밟으리니 그 멍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어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선언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두 가지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에 관한 것인데 28절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대목입니다.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선대왕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아수르에 대항하기보다 그 압제를 받아들이고 조공을 받침으로 왕국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고 이제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아수르에 대해 어떤 외교 정책을 펼지 상당한 예민한 시기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블레셋에 관한 것인데 29절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라는 대목입니다. 뭔가 그들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동안 블레셋과 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압제하던 아수르 왕 살만에셀 오세가 죽고 그 이후 아수르가 약 10여 년 동안 왕권 다툼으로 인한 혼란기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자기들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했던 것인데 이 사연은 너희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 뿌리에서 너희를 해칠 더 치명적인 독사가 나오고 불뱀이 나오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침입자들이 파괴하고 들어올 성문을 향하여 31절에 성문이여 슬피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는 이라 라고 합니다.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는 것은 오는 길에 모든 성읍들을 약탈하고 불태우는 연기가 점점 북방에서부터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대열에서 벗어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 행군 대열에서 나고하는 자들이 없는 아주 강한 군대라는 것입니다. 친아수르 노선을 취했던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고 아수르의 살만했을 오세가 죽었을 때 블레셋은 유다의 사신을 보내어 반아수르 동맹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 서로 힘을 합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해야 할 때라는 것인데 마침 아수르도 혼란기이니 무엇보다 상황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아수르와 반아수르 사이에 있던 유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즉 너희는 그 블레셋 사신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이한 자들과 힘을 합해서 다시 거기에 소망을 두고 무언가를 계획하려고 하느냐 상황이 좋다고 조금만 힘을 버티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악인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요아이시고 그는 온 열방의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 그분이 경영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수르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친아수르 반아수르 그 사이에서 헤매지 말고 요아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요아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에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고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도 거기에 손 내밀지 말고 거기에 발을 들여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억하고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그 발을 시온을 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시온을 향한 믿음의 도로가 항상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의리를 기뻐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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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